어린이들의 이야기 왕국 키즈캐슬 동화뮤지컬 키즈캐슬 동화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시작해 볼까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우리들은 아기돼지 삼형제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우리들은 아기돼지 삼형제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우리들은 아기돼지 삼형제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우리 둘은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는 엄마를 떠나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집이 필요했대요 돼지 형제들은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나는 나는 첫째 아기 돼지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그건 바로 지푸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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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왜 지푸라기로 지어요?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지푸라기는 가벼워서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지 첫째 아기 돼지는 가벼운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그럼 둘째 아기 돼지는 어떤 집을 지기로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나는 둘째 아기 돼지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그건 바로 나무, 나무, 나무 왜요? 왜요? 왜 나무로 지어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나무는 무늬가 예뻐져 먹힌 집을 지울 수 있지 둘째 아기 돼지는 무늬가 예쁜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어요 돼지 형제들을 잡아먹으려고 말이에요 돼지들아 집에 숨으면 못 잡아먹을 줄 알았냐? 멍청한 돼지들 첫째 아기 돼지 집이 지푸라기로 지어진 걸 본 늑대는 바람을 후 불어서 지푸라기를 날려버리기로 했어요 바람을 불어주지 이런, 이런, 틈이 났어요 가벼운 지푸라기가 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를 보고 겁이 난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바보 같은 돼지들아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았냐? 이번에는 나무집이군 잠깐 생각에 잠겼던 늑대는 불을 질러 예쁜 나무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큰일 났다! 어서 셋째네 집으로 도망가자!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살려서 셋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없다고 어떤 집에 숨어도 다 박살낼 수 있다고 늑대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무리 공격해도 셋째 아기 돼지네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가 지쳐서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 이상하군 이상해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집이 날아가지라 않아 불을 질러도 타지도 않고 이건 도대체 뭘로 지은 집이지? 나는 나는 셋째 아기 돼지 무엇으로 집을 지었을까? 그건 바로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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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왜 벽돌로 지어요? 튼튼하니까 튼튼하니까 늑대야 요건 몰랐지 벽돌 집은 끄떡 없거든 셋째 아기 돼지야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집을 짓자 집을 짓자 집을 짓자 뚝딱 뚝딱 푸푸팡팡 집을 짓자 집을 짓자 안전하게 튼튼하게 집을 짓자 집을 짓자 집을 짓자 뚝딱 뚝딱 쿵쿵칸칸 집을 짓자 집을 짓자 안전하게 튼튼하게 찌뿌라기는 가벼워서 안돼 나무는 불에 닿아서 안돼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 그건 바로 튼튼하고 안전한 벽돌 지친 늑대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돌아갔다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키즈캐슬 동화뮤지컬 다음에 또 만나요